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인중이 짧아서 입이 잘 안 다물어진다는 분께서 인중기를 이렇게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셔서 인중을 늘리는게 과연 좋은 방법인지 입이 이렇게 안 다물리는게 정말로 인중이 짧아서 그런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인중이 짧아서 입이 잘 안 다물어지네요 사진처럼 억지로 입을 다물으려 하면 아랫입술을 들어올려서 다물어야 하는거라 너무 힘들구요 앞니 돌출된 토끼 이빨이라서 이빨 4개 뽑는 발치교정을 했는데 윗입술이 뒤집어 까진 것은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아직도 앞니가 많이 보입니다 인중을 길게 해서 입술 다물어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입술이 안 다물어지는 원인으로 인중이 짧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왼쪽의 서양인 그리고 오른쪽의 동양인 모두 인중이 극도로 짧으면서 입이 헤벨레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 일명 토끼 이빨을 보여주고 있지만 너무나도 예쁜 연예인형 얼굴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태희, 이유리, 송혜교 등의 인중이 짧고 앞니가 보이는 얼굴형인데요 이러한 비율이 바로 그저 입만 열어놓은 것 같은데 마치 그 섹시한 포즈 취하는 여자인 양 윗입술이 많이 들리는 비율인 것입니다 윗니가 보인다고 하여도 이렇게 중안부가 길다거나 인중이 길 경우엔 섹시하게 보이려고 맨날 입 벌리고 입게 된다면 굉장히 어색하게 될 것인데요 이렇게 인중이 짧으면서 토끼처럼 앞니가 보이는 경우 사례자의 말씀대로 입을 다물이려고 한다면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에 있는 턱 끝 이근이 수축하여 아랫입술을 위로 올려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맞닿아야 하는데 그러면 입꼬리가 저절로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떨어지면서 비호감형 인상이 됩니다 해부학적으로 이 보라색 부분이 턱 끝 이근이 치조골에서부터 턱 끝 피부에 부착이 되는 이렇게 근육인데 왼쪽이 이완이 되어 있을 때의 입모양 그리고 오른쪽이 턱 끝 이근이 수축하였을 때의 입모양이므로 얼굴 표정에 과히 좋지 않은 근육이 되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중이 짧아서 앞니발에 보이던 얼굴이 나이가 들어서 인중이 길어지면서 앞니는 안 보이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만 이도 여기 노란 원에 이근이 수축하지 않게 되면 아직도 앞니가 보이는 얼굴형입니다 인중이 짧으면서 앞니가 많이 보이는 경우 특히 오른쪽의 여성과 같이 잇몸까지 보이는 경우를 거미 스마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나이가 어릴 때에는 이와 같이 인중이 짧으면서 윗입술이 들려있어서 귀여운 얼굴이 됩니다 이 여성분도 인중이 짧고 입술이 툭으로져 있는데 왠지 예쁠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그에 반하여 맨 처음 사례자로 사례자의 얼굴로 돌아가 보면 뭔가 비율이 많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인중이 짧아서 토끼 이빨이 보이고 입이 안 다물려요 하시면서 인중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만 이의 원인은 파란 사각형의 이마면과 빨간 사각형의 중안면은 거의 같은 레벨에 있는 것에 반하여 노란 사각형의 하안면 즉 치조골은 전방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마뼈나 중안면의 뼈보다 잇몸뼈는 귀에서부터 거리가 멀게 있는 것인데 이를 비유를 들자면 보자기로 물건을 싸야 하는데 물건이 보자기보다 커서 이렇게 앞니가 덮여지지 않고 노출이 되는 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륜근 그 입둘레근을 이용해서 억지로 입을 이렇게 다무리려고 오무리려고 하면 입술의 가로 길이가 줄어들고 아래턱 주름이 잡히며 입꼬리가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중 길이가 짧으면서 입이 이렇게 해벌어지는 것은 일단 동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이효리 씨나 김태희 씨와 같이 인중 길이와 사각골 길이의 차이가 나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잇몸이 돌출되고 치족을 돌출의 원인으로서 이렇게 앞니가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즉 복통의 원인이 맹장염인지 위계양인지 아니면 위암인지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듯이 이렇게 앞니 보임이라든가 토끼 이빨의 원인에 대해서도 정확한 간별 진단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김태희, 이유리 씨와 같은 경우 즉 상각골의 길이에 비해 인중 길이가 부족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